애원하는 박수예요. 아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손 한번 올려보세요. 뒤에 계신 우리 천사 언니들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교를 뚫면 어떻게 해요? 앙, 앙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 해봐. 시작! 앙, 앙, 앙. 저기 언니들은 지금도 하고 있나봐. 어떻게 했냐면 심수네가 이수리한테 와서 소율씨, 소율씨. 이름 부르는 거예요. 애교를 섞어서. 여러분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소율씨, 소율씨, 짝, 짝. 에이, 이불 속에서 할 거 다 해봤으면 좋았어. 언니들 가만히 있는 언니들은 내 숭이야. 다시 한번. 소율씨, 소율씨, 시작! 소율씨, 소율씨, 짝, 짝. 다음에는 이수일이가 그런다고 심수네를 받아주겠어? 김준비한테 가서 5만도 다 주고 갔는데. 자, 그럼. 이수일이가 뿌리치는 박수예요. 놔라, 놔라, 짝, 짝. 아셨어요? 네. 자, 어떻게 한다고? 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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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부드럽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놔라, 놔라, 놔라 할 땐 내 목두기를 흔들면서 하는 거예요. 소리 크게 하면서. 자, 놔라, 놔라, 시작! 날아, 놔라, 짝, 짝. 자, 그겁니다. 그럼, 자, 심수레 박수. 심수레는 아, 소율씨, 소율씨, 짝, 짝. 그다음, 날아, 놔라, 놔라, 짝, 짝. 이어서 해봅니다. 심수레 박수. 시작! 소율씨, 소율씨, 짝. 날아, 놔라, 짝, 짝. 뭐야? 팔아, 놔라 할 때가 소리가 너무 작아요. 그치? 안 들린대. 우리 어머니가 안 들린대. 그릴 때까지. 자, 심수레 박수. 시작! 소율씨, 소율씨, 짝, 짝. 말아, 말아, 짝, 짝.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그래, 자존심이 있지, 이수일이가. 심수레를 김준비한테 간절히 다시 받아주겠어? 많이 난리 났어, 많이 났어. 우리 어머니 유견대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그저 막 신명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쵸? 젊었을 때 한 가닥 하셨을 것 같아.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 앉아계시면서 약 한 시간 정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앉아계시다가 불편하시면은 우리 뒤에 계신 천수 언니들한테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참지 말고 앉아계시면 돼요. 아셨죠?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편안하게 신이 나면은 박수도 치고 어깨춤도 추고. 그쵸? 앞에 나와서 또 놀고 싶으면은 저 같이 이렇게 놀아도 돼요. 아셨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희는 여기 보이세요? 얼수예술봉사단에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도 이곳에 왔었어요. 기억하시는 분? 그쵸? 그래요. 참 오랜만에 뵈러 왔어요. 자주 못 와던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얼수예술봉사단 단원들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약 한 시간 동안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우리 얼수예술봉사단에게 박수!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박수! 그래요. 제가 그럼 우리 어머님, 아버님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해드릴게요. 천여론군 아세요? 천여론군 아시죠? 자, 다음에는 선발 선생님 나올 거예요. 선발 선생님. 아까 우리 어머님 선발 선생님 나오고 싶다 했죠? 자, 따라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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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본ONEalfair입니다. そして ンボ一人の彼女のこの演出を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근데 참 세 손 입니다 여러분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우리 어머니 하나도 안 까먹었네 좋다 좋다 계속 그러고 계셔 잘 들으셨어요? 네 옛날 생각나죠? 선발스린 노래 들으니까 그쵸? 옛날에 진짜 잘 불렀는데 임자보다 더 잘 불렀는데 그쵸? 자 그럼 다음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얼수예술문화봉사단의 끼로 똘똘 뭉쳤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같았어 얼굴도 예쁘죠? 노래 잘하죠? 끼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런 봉사활동하러 처음 왔어요 이 자리에 새내기예요 큰 박수로 우리 경아를 모실게요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박수 용기 너희들 다 좋았나 그런 박수요 그쵸? 자 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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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닐리리아 닐리리 닐리리리맘보 닐리리리아 닐리리리 닐리리리맘보 성가운 우리 닐리리리리 오시는 날에 원수의 비바람 닐리리리리 비바람 불어온다네 닌가신 곳을 알아야 알아야지 남아신 우산 보내지 보내드리지 닐리리리야 닐리리리 닐리리리맘보 닐리리리야 닐리리리리 닐리리리맘보 잘한다 박수 박수 닐리리리야 닐리리리 닐리리리맘보 닐리리리야 닐리리리리리맘보 즐거운 우리님들 일일이 오시는 날에 원수의 비바람 일일이 비바람 불어온다네 당신 것을 알아야 알아야지 남아신 우산 보내지 오래되지 릴리리야 릴리리 릴리리맘보 릴리리야 릴리리리 릴리리맘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월세 선얘긴데 처음에 쑥스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더니 2절 때는 그냥 잘하네 오늘 처음으로 봉사활동하러 같이 따라왔어요 앞으로 우리 좋은 일 함께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박수 보내줘요 지금도 막 떨고 있을 거예요 아마 자 우리 경화양 어르신들 위해서 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우리 얼수예술문화봉사단의 단장님이세요 우리 단원 모든 분이 열다섯 명이 아이고 저게 무너졌네요 네 괜찮아 괜찮아 우리 단장님만 잘 나오면 오늘 어르신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자 우리 단장님께서는 하보리카 연주를 불려드리겠습니다 유종천리와 애정이 꼽히던 시절 우리 어머님 아버님 다 아는 옛날 노래에요 함께 따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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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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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вари 아멘 아멘 어찌 좋은지 그쵸? 아이고 극해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청춘을 돌리도 할까? 저 지나가는 세월에 그냥 희귀 불알처럼 확 빼뿌릴까? 자 그래 다음 또 오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술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저 우리 마술하는 선생님이 또 무용보느라고 자기 순서도 까먹고 이러고 있네 우리 또 마술사 우리 얼수 예술봉사단의 마술사예요 우리 마술사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멋진 마술을 보여드릴 거예요 혹시나 어떤 재주가 있냐 하면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 좀 찍어봐 우리 어머니 여기 있는 남자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누구예요? 없어? 마음의 전통 말 주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손으로 한번 딱 가르쳐봐요 누구누구 모자 선생님 선생님? 저 선생님 머리카락 몇 개 없는데 괜찮아? 아유 저도 우리 얼수 예술봉사단 정홍기 우리 선배님께서 여자분한테 인기 있는 건 오늘 또 처음 알았네 네 그렇다나 그러니까 딱 눈을 감고 기도를 하시면 돼 마술사 선생님 나는 저 모자 쓴 모자 쓴 남자가 좋으니까 내 남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럼 우리 어머니가 확 될 거야 그냥 안되면 제가 그냥 옆에 갖다 둘게 아셨죠? 준비가 아직 안됐나요? 다 됐어요? 다 돼갑니까? 다 돼가요? 자 이거는 들고 밑에 거 따로 들고 그렇게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술을 하다보면 도구가 준비할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입안에 큰 이빨이 있는 어머니 손 들어봐 입안에 우리 어머니는 있는가 봐 손 가린다 벌써 마술사가 우리 어머님 앞에 지나갈 때는 조심해야 돼 큰 이빨 쏙 빼다 그냥 입 꼭 다물고 계셔 이렇게 아셨죠? 입은 꼭 다물고 눈은 이렇게 웃고 아셨죠? 웃으면은 금리퍼를 순식간에 빼가요 자 우리 마술사 황다경 우리 봉사단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보내주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사랑한다고 하트를 보내드렸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은 건강을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호요리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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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새 좀 더 통통하게 찌워가지고 우리 어머니, 바쁘니 구워드릴게. 너무 말랐지 새가? 그쵸? 아이고, 아이고, 토끼 나온다. 토끼, 토끼가 나오네. 애기 토끼예요. 애기 토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리 마술사님 앞으로 잠깐만 나와보세요. 자, 꽃을 들고 나오세요. 아니 아니, 조그만한 거. 우리 어머니 무거워서 못 들고 같아. 자, 그리고 우리 모자 쓴 우리 정훈기 우리 선배님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어머님 소원 들어드려야지. 명절 선물로. 우리 어머님 눈도 그냥 생기다 말았어요. 왜 이런 남자를 맘에 든다고. 자, 우리 마술사님. 자, 아니 어디 가만히 있어 계셔. 우리 마술사님 앞으로 오세요. 자, 수리수리 마술이 해서 저쪽에 우리 어머님이 모자 쓴 사람을 맘에 드는데 머리카락 몇 개 없는데. 자, 마술사님이 마술을 부려서 우리 어머님께 선물을 갖다 드리세요. 자, 여기 선물 포장이라도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표정 안 해도 되겠다. 별로. 자, 수리수리 마술이. 우리 마술사님이 같이. 자, 우리 어머님께 명절 선물로. 어머님 필코가. 어머님 필코가 사라. 자, 선물로 드릴게요. 자, 한 번 알아 드리세요. 우리 어머님 한 번 알아 드리세요. 자, 건강하시라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 나오나 만난 것보다 더 좋아하네. 하하하하. 자, 사진 돌면서 인증샷 한 번 찍으시고. 저렇게 우리 정홍기 선배님이 인기 있는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자, 또. 자, 마술사님. 마술사님. 이것 좀 이렇게 치워 주시고요. 자, 그다음 우리 청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겁나180야. 여인교 calma. 엄마. 어흑. 다행히 유리가 아니었어요. 나만 놀랬네. 시작합니다. 아휴 놀리라. 우리 또 마술을 보여드린 우리 마술사 선생님이 이왕이면 노래도 한 곡 선물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노래까지 보여주신데 우리 박수 한번 모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술만 하려고 했는데 또 노래까지만 제가 못하는 노래지만 잘 들어주시고 박수 크게 좀 쳐주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시고요 한동안 이리로 모시겠습니다 해! 해! 예수님! 하нуться 돌아다니깐 NR, 알다가 아무리 끝이네 알다가 아무리 끝이네 그것이 그런 걸까 야차의 마음은 탈퇴인 줄 알면서 마음 주고 정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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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있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겠나 봐 세상에 못 믿을든 남자의 마음이든 알면서 속는 것이 알면서 속는 것이 사랑이 끓는다 나의 마음은 탈퇴인 줄 알면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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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했나 봐 야차의 마음은 탈퇴인 줄 알면서 마음을 주고 정을 주고 사랑하는 사람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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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지만 내가 정말 사랑했나 봐 내 마음은 탈퇴인 줄 알므로 하나가 나의 마음은 탈퇴인 줄 알려드립니다 네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또 멋진 분이 계셔요 아까 조금 전 우리 춤 보셨죠? 세탈의가 함께 우리 선생님과 제자분들이 나오셔서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고 나오셨어요 동작도 빨라요 못하시는게 없으셔요 우리 선생님도 음식 솜씨는 얼마나 좋으신지 제가 거기 가면 밥을 세그릇이나 먹고 구미에 계시거든요 우리 사장님과 같이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아마 구미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맛있을 겁니다 직접 손수 농사지은 농작물로 음식을 너무 맛있게 하세요 기회되면 한번 가보세요 안동 동산구이 형곡동 동산구이 전통있는 집이에요 특히 육회 육회 드시면 하나 드시다가 다섯명 죽어도 몰라 저 거기만 가면은 대리운전해가지고 김천까지 옵니다 벨렐레 곰돌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선생님 남편분인 사장님께서 직접 음식을 하셔요 얼마나 깔끔하신가 하면은 한여름에 걸레를 뽀얗게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놓으시는 분입니다 물 냄새 난다고 너무 깔끔하시고 음식 정말 그야말로 우리 건강식품 직접 밭에서 농사지은 농작물로 김치 담그시고 다 하시는 분이에요 된장 고추장도 직접 담그셔서 언제 한번 동산구이 꼭 가보셔요 형곡동 아셨죠? 형곡동 어디라고요? 안가기만 해봐라 그냥 자 꼭 동산구이 같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차정구 선생님 그리고 제자분들 나오셔서 여러분들께 표전 창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좋다 맞습니다 사랑의 울림 사랑의 울림 절단, 웃지 마세요 울어 보지 마세요 너는 묻지 마세요 너가 내 청춘이 잘한 것도 없는데 너는 실제 방탄올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난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울 상상도와 가는 청춘이 너가 있는 줄 몰랐고 세월아 길을 말하라 저흥 너는 묻지 마세요 불어오지 마세요 너는 묻지 마세요 너가 내 청춘이 잘한 것도 없는데 너가 내 청춘이 잘한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난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울 상상도와 가는 청춘이 너가 있는 줄 몰랐고 세월아 길을 말하라 얼쑤 좋다 어깨축 추세요 이렇게 적당해 보세요 이렇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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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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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대신 우리 노령님 노령대신 우리 노령님 노령대신 우리 노령님 사랑하면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한단이로 여전합니다 고련lege 모시는 날 고련대 모시는 날 내 가슴에 천만 upâte고 주세요 내 천만 ups bisa요 자 지금부터는 애들리가 나올텐데 뒤에 계신 우리 천사 언니들 앞으로 다 나오세요 존 말할 때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오세요 자 우리 천사 언니들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나올 때까지 안 할 겁니다 누가 얘기나 보자 자 빨리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자 앞으로 나오셔서 지금부터는 애들리가 나올 거예요 마스크 지금 내려도 돼 자 이쁜 입 좀 보여줘봐 언니 이렇게 이쁜 입을 갖다가 칵 그냥 막고 있었어요 자 지금부터는 마지막으로 마지막 곡으로 애들리가 나오는데 앞에서 그냥 서서 박수만 치시는 분은 우리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가만히 서서 박수만 치는 사람은 대부분의 내일부터 이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 우리 어머님들이 저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가만히 서서 박수만 치면 너 나가 이러세요 아셨지 자 준비됐나요 됐어 여기로 왜 비워놨어 저 노래하는 가수 안 보여도 되는 게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 나오셔서 다 같이 흔들어 주세요 음악 주세요 박수 박수 한 마리 자 나뷰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치와자 요렇게 잘하면서 요렇게 잘하면서 얼쑤 잘한다 대박 회당 왁이고 chuckles 봐 lane 괜찮은데 아니 시도다 철새 따라 찾아온 중간선생님 여홉살성생씨가 손장을 받듯 사랑한 그들의 이름은 총각선생님 서울의 날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신뢰꽃 나갑니다 신뢰꽃 신뢰꽃 나갑니다 신뢰꽃 신뢰꽃 나갑니다 신뢰꽃 나갑니다 신뢰꽃 나갑니다 신뢰꽃 나갑니다 신뢰꽃 나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좋으셨어요? 네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 빵긋빵긋 웃는 모습 보니까 또 와야 되겠어 또 올까요? 자 우리 올수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며칠 안 있으면은 설날이죠? 네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설날은 저희들이 못오니까 대신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세배 한번 올릴게요 그래도 되겠어요? 네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저희 우리 단원 모두 마음을 모아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시라고 다음에 또 배로 올 때까지 안녕히 잘 계시라고 세배 한번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됐나요? 네 자 앞으로 조금 더 나오세요 자 그래요 우리 단원 모두 자 우리 우리 선생님도 나오세요 우리 음악하시는 선생님도 나오셔요 자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예쁘게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네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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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큰일났네 우리 어머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정훈기 선배님께서 눈물 좀 바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시면 어떻게 어머님 좋으세요 마음이 아직은 소녀예요 아이고 저 우리 어머님도 큰일났네 어머님 올리려고 그런거 아닌데 우리 어머님도 눈물 좀 닦아 드리세요 마음이 짠하시네 그래 다음에 우리 어머님